샤랄라 라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거리엔 괜찮은 사람 많은데 소개를 받으러 나간 자리에 어디서 이런 여자들 만나 오는 거야 야야야야야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 보고 싶어 어쩌다 맘에 드는 그녀 남자친구가 있고 별로 예쁘지 않은 그녀 괜히 콧대만 쐬고 거리에서 못 괜찮은 여자에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며 항상 제일 못생긴 친구가 회방을 놓지 야야야야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귀어 보고 싶어 기차 잘 보인 인사하니 정말로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내는 누군가를 찾아보실 것 asha, lala … 한 곡 더 달릴까요? 자 내 친구의 달러가